24번, 일반적인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에 있어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성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6단계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였죠? 관계자료였습니다. 관계자료에 대한 정비검토를 하고요. 정비검토를 한 다음에는 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정성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정양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재평가 들어가는데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FTA에 의한 재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6단계가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니까 안전성 평가 절차에 있어 안전대책 단계에 그러면 안전대책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안전대책에는 일반적으로 설비적인 대책과 관리적인 대책이 가장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설비적인 대책과 관리적인 대책 안에 뭐가 항상 포함되느냐? 보존도 같이 포함됩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계 설비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쓰고 기름 칠 때 치고 청소해 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설비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기계는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존은 이 두 가지 대책이 항상 포함을 시켜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도 평가하는 이 내용이 해당이 없고 평가라는 것은 뒤쪽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도는 정성적인 평가를 할 때의 대략적인 값을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정량적인 평가로 오게 되면 등급을 나누어서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에서 해야 하는 평가 항목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온도, 그리고 압력, 조작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 물질, 그 다음 용량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될 항목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위험도 평가라는 것은 2단계와 3단계에 걸쳐서 주로 2단계에서 해가 3단계에서 구체화해 나가는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다음에 나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25번. 욕조 곡선에서의 고장 형태에서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이 나타나는 구간은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 욕조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정한 형태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나온 것은 뭡니까? 초기 고장이라 그런다면 여기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우발 고장, 그리고 기계가 마모되어서 일어나는 마모 고장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감소한다고 해서 여기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감소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 그래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증가하는 형태라서 증가한다. 이게 사용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면 여기는 고장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욕조 곡선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정한 형태는 우발 고장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발 고장 구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6번, 음량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음량 수준이라는 것은 소리, 소음, 음성에 관련되는 단위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데시벨이 있었고요. 그 다음 폰, 그 다음 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의미나 뜻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종류가 데시벨 들어가고 폰, 손 다 들어갑니다. 자, HSI 하는 것은요. 히터 스트레스 인덱스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열 압박지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열 압박지수 하고는 음량 수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27번, 시료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시료 온도 또는 감각 온도 또는 ET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체감 온도라고도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온도에 어떤 요소를 더 반영을 하는 거죠. 온도의 습도와 그 다음 공기의 유동, 다른 말로 하면 기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습도 때문에 굉장히 실제 온도보다 굉장히 후덥지간하게 느끼는 것. 겨울에는 이 바람, 공기의 유동 때문에 실제 온도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지는 것. 이게 체감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온도를 만든 것을 체감 온도 또는 시료 온도, 감각 온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가 온도, 습도, 공기 유동 또는 기류, 복사율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요. 그렇기에는